눌러두세요 너무 설레지 않아요? 네 뮤비컬 보세요 뭐라고? 뮤비 보세요 네 뭐야 뭐야 형님 저거 저도 해요 해봐 네 저거 그 집에 어디냐 지민이 같은데요 네 허언하지 마세요 형님 똥손이잖아요 나 똥손? 네 이 똥손이라고? 칠 칠 칠 어 뭐 뭐 뭐 뭐 뭐 왜 공방 나오네 뭐가 나와요? 왜 공방 나오잖아 네 어 뭐야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고 싶다 네 아이가 바뀌었네 같은 사람이에요 옷 갈아입어서 그래요 자막이요 네 네 네 어우 여 터지네 네 잠깐만 봐요 이거 아유 개운해 왜 이렇게 많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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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유 아유 노래 벌써 끝났는데 어 수신다 아유 노래 괜찮은데요 아니 왜 자꾸 일코 하세요 신나게 보시고서 에이 나도 나 무사라 해야지 일콜하세요? 당근송 나 좋아하니 당근 최승진영 저는 7명 다 좋아하는데요